잘 되는 분이십니다. 나라보나 교환하고 그래. 뭐 전공해요? 댄스요. 댄스요? 광수도 댄스 머신이에요 댄싱 머신이에요. 1, 2, 3, 4, 5. 그래서 오늘 댄스가 누구예요? 저는 아름답습니다. 나을 것 같은데요. 남자예요 이제.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. 너무 반가웠고 어디 인연이 되면 만나실 거예요. 손, 손에 물 묻혀보면 되잖아요. 저기요. 봤어요? 어! 야 진짜 미스 까먹어. 야 왕수야. 아 이 형 여기서 시간을 얼마를 보내는 거야. 아니야 너무. 광수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. 광수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. 아 형 감사합니다. nie가가 있어요? 눈좀 번쩍 v. 아abei ballot했어요. 아 albo thé up. 대리 형. 아 אני 아 사람은 내가 있어요. 사랑한 니가 있어. 이거 봐 형 형 아웃이래잖아. 나 아웃이야? 아니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. 지석진 아웃? 지석진 아웃? 이광수 아웃? 이광수 아웃? 이광수 아웃? 이광수 아웃? 이광수 아웃? 이거 봐 형. 야 여기 내가 안 낀 게 얼마나 돼? 난 최저로 가야겠다. 이럴 때 임대석 아웃하면 진짜. 이럴 때 임대석 아웃하면 진짜 대박은 대박인데. 나 처음에는 정말 내가 그랬는데 이게 맞네 나는. 야 이거 재밌다. 야 실로 붙인다. 야 손이 막 갈볼먹을 떴는 거죠? 야 이거 실로 붙이냐. 왜 이렇게 빨리 해 미션을? 미션을 왜 이렇게 빨리 해? 오늘 게스트 누구야 오늘? 야 이거 진짜. 장난이 아니구만. 야 오늘 게스트 진짜 빠른가 봐. 이렇게. 우와 이거 단순히 말해 이렇게 많이 죽여. 동생. 지금 너무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름이 불리니까 나를 의심할 수 있거든. 그러니까 한번 나하고 누군가하고 있을 때 어? 종국이 말고 한번 약간 교란을 한 번만 해줘. 알겠지? 아니 종국이는. 에스컬레이터 안 타지 어? 에스컬레이터 할 리가 없어. 에스컬레이터 할 리가 없어. 에스컬레이터 할 리가 없어. 여기서 이렇게 오잖아? 자, 이런 안 해. 어떻게 이겼으면 여기다가, 이거 뭐가 이럴가 있는 거야. 야, 오늘 진짜 힘들다. 어?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와, 이거 진짜 돌겠네.